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기출보계기 18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가 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발기인은 200명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인가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는 있죠.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5번, 4번 틀렸고요.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벌칙에 대해서 옳은 거 되는데 1번, 개혁공개사가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경우 개혁공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혁공개사의 벌칙 내용은 다르다 했는데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둘 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입니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수해야 되고요. 자격시수해야 되지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망보로 자격취득해도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퇴업한 후에는 비밀로 서려 된다. 죽을 때까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로 서를 하면 안됩니다. 영원히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업무상하게 된 비밀 5번 가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간할 법원이 아니라 처분청에 이재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개업 공개사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컨설팅 업자도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표를 받았지만 부도가 나가지고 현금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반입니다. 이미 수표를 받은 게 기수범입니다. 그래서 부도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공개사법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는 안 냈다 하더라도 지득세는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 양도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하여 그는 지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 조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보조원이 고의뚜는 과실로 그대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만이 아니라 만자가 틀렸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아니라 당연히 직원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책임은 없고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개사물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경우 자격증 대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됩니다. 만약에 또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평소 때 출근하지 않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가가지고 중개사무소 보관하고 있는 계약세 서명 날인은 형식적으로 갖춰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무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양도 대여에 해당합니다. 한두 건 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를 전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양도 대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 등록관증이 한다. 맞습니다. 자격뿌린 자가 그둘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취소합니다. 등록해준 사람이 업무정지처분합니다. 등록관증이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 대상은 개업공개사입니다. 둘 다 업무를 못하는데 소속공개사가 업무 못하는 것을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번 자격증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무를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폐업하더라도 그 증지기간 동안은 중개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업하는 것도 안됩니다. 4번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지처분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 3년이 있습니다. 5번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이런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등록추소입니다. 업무정지X입니다. 절대적등록추소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